오늘의 댓글은 박예은 친구가 케빈 오빠 오늘 오프닝 옷이 하얀색인지 파스텔톤 분홍색인지 헷갈리네요 꼬마엘리도 귀엽고 오늘 동생들이랑 같이 초콜릿 만들어야겠어요 오프닝 옷의 색깔은 파스텔톤 분홍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친구가 동생들이랑 같이 만든 초콜릿도 오빠 궁금한데요 다음은 이석연 친구가 케빈 오빠 저 오늘 자전거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아니라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케빈 오빠 내일도 놀러 올게요 오 석연 친구 자전거 타고 뭐 먹으러 가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 하는 건 어때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아! 알림이 있지 않았죠? 그럼 오늘 영상 보러 출발! 꼬마엘리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왔잖아 선물도 준비했고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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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꼬마엘리 꼬마엘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니까 너무 떨린다 엄청 떨려 어떡해 너가 눌러 너가 눌러 아니야 뽀가 눌러 뽀가 눌러 뽀가 눌러 가자 가자 너 가위바위보 하위보 안돼 우선거 가위바위보 어? 아 꼬마엘리 아 지금 떨려서 그래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누를게 갈게요 갈게요 오 어떡해 딩동 오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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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친구가 있을까? 오 이쁘고 귀여운 친구가 있겠지? 오 귀여울 것 같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꼬마엘리 들어가야죠 오빠가 들어가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엘리 너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오빠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선우선준 일로 와보세요 같이 놀자 우리 한보 오늘 이쁘게 입었는데 오늘 무슨 날인줄 알아요? 설날 설날 뭐 하면 아저께 고요 우리 우리 한보 꼬마캐리랑 캡위넘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선물은 보드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면 잃을거예요 같이하고싶지 않아요? 같이하고 싶은 사람 손주현.. 우와 같이 하고 싶죠? 게임? 같이 하고 싶대요 친구들 그러면 이제 케빈이 형이 준비한 보드게임 카가 있는데 우리 보드게임 카... 자동차 좋아하죠? 자동차 우리 보드게임 카 한번 가볼까? 구경하러 가볼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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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출동 출발 얘들아 우리 거의 다 왔어 눈 깎아야 돼 눈 가려야 되지 않을까? 눈 깎아 보세요 눈 깎아야 돼요 눈 깎아 안 돼요 눈 감은거 봐 이거 몇 개 개? 하나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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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우와 진짜 런치 우와 우와 우리 지금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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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볼까? 응 하나 둘 셋 어 이거 어때 캐리어 우리 맛집 우리 맛집 여행할까? 그리고 이거 어때 꿀벨 꿀벨 기차 어디 시도해보는 게 어때 낚시 우리 생선이 선우 선준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게임을 골랐어 응 맞아 이거 너무 좋아하나 선준이 이거 진짜 좋아해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빨리 고른 게임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게임 한번 해볼까 좋아 좋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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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금 이따가 게임을 이기면 줄거고 우호 우리 이제 이 꿀벨을 깨워볼까 좋아 좋아 이 꿀벨의 꿀들을 열심히 모아놨잖아 우리가 하나씩 가져가면은 이 자고 있는 꿀벨이 이렇게 일어날거에요 일어나면은 지는 게임 알았죠?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거야 먼저 해봐요 네? 먼저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알겠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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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오오oshop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어 하악 오오 Quran 아악 응 걸린거에요? 걸린거에요 웃음 다시 한번 다시한번 왜 옳 newborn 아幫 ME 아니 Solid iT 아 그럼 산호부터 산호부터 아 무서워요 그럼 네가 먼저 올게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빨리 갖고 오면 돼 빨리 하면 돼 빨리 못 할 거 같아 그럼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무서워 어떡해 또 해봐 또 해봐 케빈 알겠어 그러면은 선준이 팀 아 알겠다 알겠다 선우팀 선준이 케빈 형 팀이에요 갖고 올게 오 됐다 됐다 어서 주세요 오 나 두개가 가져왔대 모르고 오빠 걸렸대 오빠 걸렸대 오빠 걸렸대 오빠 걸렸대 오빠 걸렸대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죠 선우 선준이 네 네 선우 선준이 꿀벌 게임 해보니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무서웠지 선우는 안 무서웠데 왜 안 무서웠어요? 아까 무서워했잖아요 떨어진거 줍으니까 떨어진거 줍으니까 떨어진거 줍으니까 안 무서웠다 근데 어쩌다 꼬마캐리 우리 팀이 됐어 그렇지? 선준이랑 케빈 형이 팀이고 선우랑 꼬마캐리 선우랑 팀이 됐어요 이렇게 팀 그대로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게임은 다음 게임 짜자잔 짜잔 우리 맛집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오 좋아요 시간 안에 이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알았죠? 맞아 맞아 네 알겠어요 우리 몇 초 할까요? 30초 30초 좋아요? 네 준비 시작 고 오 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손준도 잡아줄게 형이 잡아줄게요 아이고 어렵다 손준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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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잘했어요 오 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우리 몇 개인지 꼬마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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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돼 그러면은 케빈이랑 선준이 팀부터 몇 개인지 볼게요 우리 우리 또 몇 개인지 이따 보자 하나 둘 셋 오 손준이 많이 잡았다 하나 둘 그럼 총 선준이 케빈 팀은 다섯 개 자 그 다음 우리는 하나 선우 몇 개 했어요 먼저 선우 하나 하나 둘 셋 오 많이 했네 넷 꼬마캐리 셋 역시 저 배는 저 배는 역시 배 뚱뚱이지 그치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여럿 호 이렇게 해서 꼬마캐리 선우 팀 승리 승리 으 손준아 우리 졌어 어떡해 괜찮구나 너네 어 선우야 선우야 그럼 우리 이때는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우리가 2점 걸고 한 번 더 해가지고 게임할까 해 주세요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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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님이 해주셨습니다 선준아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볼까 좋아요 이번에도 해볼까 우리 이번에도 이겨야 돼 2점 걸고지 꼬마캐리 좋아 이번에도 이기면 돼 준비 선준아 준비 선우 파이팅 시작 고 고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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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선도 끝났다 끝났어요 앉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세 개 여덟 개 그 다음에 선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 근데 꼬마캐리 아까 봤는데 선우가 한 개 끝나는데 낫잖아요 어 음 그러면 그거는 하나는 제가 없는 걸로 해줄게요 동점인데요 동점이죠 동점이면은 음 한 번 더 해야 되나 음 아니래 아니래 그거 우리 진 거야 선준아 우리 또 졌어 우리 선준이도 게임 잘했는데 주면 안 돼 꼬마캐리 네 주면 된다고요 고마워요 하하하하 저저저 선물 줘 선물 줘 선물 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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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가 먼저 일단 이 게임의 우승자 네 선우에게 먼저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선물 따단 참가상도 주세요 참가상 참가상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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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선물 받았어요 오 무거우니까요 우리 이거 한 번 선물 뜯어볼까요 선우 선준이 좋아 네 뜯어볼까요 뭐가 들었을까 어 우와 뭐가 있을까 오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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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준이가 좋아하는 똥둥이 어때요 하하하하 지금 엄마한테 자자 어 일로 가세요 하하하하 선우는 뭐 있어 우와 엘리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꼬마키리 그치 이 안에는 뭐가 늘었는지 알아요 다 꺼낼게요 다 꺼낼게요 이게 다 선우 선준이 거야 우와 치킨 자동차도 있고 짜잔 엘리카 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그치 엘리카 선우꺼 그리고 그리고 공통도 담아먹고 물도 먹고 그다음에 캐리 앤송 CD도 있고 우와 이것도 다 가주세요 알았죠 선준이 오늘 고마워요 선우 선준이 거예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선우도 좋아요 박수 오늘은 케빈이 보드게임 카를 타고 선우 선준이를 만나러 왔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다 됐다 여기에서 고맙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아이아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랑 오 고막테리 넣어 깜짝 놀랐잖아 고막테리 넣어 엘리 이거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다 한건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고막테리 빨리 놔줘 엘리 고막테리 어디갔지 엘리 빨리 나오세요 갈게요 어디갔지 직접 꾸미는 나만의 세계 캐리 해피하우스 엄마 아빠 이모 삼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온국민 가족 게임 사전예약은 2월 28일부터 캐리 해피하우스를 검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